아기를 많이 낳았잖아요. 제가 할머니도 아닌데도 일단 아기를 많이 낳는 분들을 보면 너무 이쁘고 대견해요. 뿌듯하고 흐뭇하고 그리고 정말 애국자세요. 우리나라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이에요.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의 국력도 없어지고 진짜 근데 손수 몸속 이렇게 나는 다산을 했습니다라고 나와서 말씀해주신 것 때문에 정말 좋은 일 하셔야 돼요. 이건 진짜요. 저도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진짜 넷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. 연예인 중에 딱 세 분 있죠. 혜영 씨, 지선 씨 또 누구예요? 또 가수 김혜연 씨라고 그다음에 한석규 씨. 한석규 씨는 아내분이 물론 나왔지만 한석규 씨는 네 분이세요? 네, 네 분이세요. 제 꿈도 다섯이었어요. 이성민 씨가 자꾸 저한테 종용을 하세요. 네. 야, 개그맨이 그래도 이 세계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네. 누구는 빅토리아 베컴이 맨날 때면서요. 저보고 베컴 좀 이겨달라고. 그래요. 근데 왜 이렇게 얘기가 잘 생기는 것 같으세요?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네. 가만히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은 저희 남편이랑 저랑 항상 이렇게 뭐 손잡고 자고 정말 애정이 넘치고 막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야구로 친다면 이제 포수예요. 포수면 포수가 또 그걸 던지잖아요. 나이스 매트. 다 받아. 오일도 받고 하늘로 던져도 받고 다 받아. 내가 세는 게 역시 나 다 받아. 역시 그러더라고. 근데 좀 이제 휴대전화에 남편 닉네임은 좀 특이하게 해놨죠. 공장장. 공장장. 본인도 좋아하세요? 아 좋아해요. 제가 기저귀를 도매를 뚫었었어요. 도매를. 왜냐면 특대형부터 시작해서. 도매가 있어요? 네. 도매가 있어요. 그러면 정말 기저귀가 저기까지 있어요. 7년 만에인가 8년 만에 기저귀가 집에서 딱 떨어졌는데. 정말 이렇게. 예. 예. 우리 창고 같은 거 있잖아요. 예. 거기에 기저귀가 빠지니까. 자리가. 공간이 얼마나 많이 남는지. 누가 자도 돼. 오 세상에. 예. 그 정도였어요. 멀티 되세요? 멀티. 멀티. 한 번에 여러 개 하시는 거 막. 이거 운전하면서 뭐 딴 거 하고. 아 저도 돼요. 아 그러세요? 어떻게까지 해봤냐면. 아이 젖을 주면서. 동화책을 읽어줬어요. 동화책을. 아 얘는 젖을 먹어라. 저쪽에 있는 애는 동화책을 읽어가지고. 얘는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하고. 어떻게 해요. 여기다 끼고서. 자. 토끼와. 이렇게. 책을 이렇게. 가능해요. 진짜 대단하시네요. 저희 아내도. 신나라 씨도 멀티가 잘 되는 편이에요. 근데. 가끔가다 버퍼링이 올 때요. 가끔가다. 예전에. 우리 아이 피아노 선생님이랑 둘이 거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제가 나가면서. 여보 나 나갔다 올게 그랬더니. 피아노 선생님이랑 마주 보고 있다가. 나를 딱 돌아보더니. 응. 네 선생님 많이 얘기하세요. 나 예실하잖아요. 예실하잖아요. 아유 많이 돼요. 시간차가 이렇게 막 있어서. 너무 힘들거든요. 그리고 예은이 예진이한테. 막 정신없이 막 이럴 때. 애를 차에 싣고 어딜 가다가. 딸꾹질을 해가지고. 예은이한테 껌을 줬어요. 근데 우리 막내는 껌을 너무 좋아해서. 그 예쁜 얼굴이. 턱이 벌써 약간 사고 턱이 될 것 같은 거예요. 껌을 너무 많이 씌워서. 그래서 내가 좀. 걔는 주지 말아야지. 라는 생각을 하면서. 그래도 그렇게 껌을 좋아하는데. 언니는 씹는데. 얘는. 껌을 얼마나 씹을까. 이 두 생각이 머릿속 팍팍팍 움직였나 봐요. 그래서 주자. 하고 딱 도는 거예요. 껌을 씹고 있는 거예요. 얼마나 놀래라. 얼마나 놀래라. 예진아 너 껌 어디서 났어? 그랬더니. 너무 놀랬어요. 엄마가 줬잖아. 그러는 거예요. 엄마가 줬잖아요. 엄마가 언제 줬니? 그랬더니. 엄마가 언니 주고 나서. 예진아 너도 씹어 하고 줬잖아. 이러는 거예요. 그 얘기를 들은 또 딴 친구들이. 오연수 씨가. 이건 아니잖아 언니. 언니 왜 이래. 정신 차려. 막 이러더라고요. 자기는 어느 순간. 에라가. 예은이 예진이 내가 낳았잖아. 이럴까봐.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입양한 걸 까먹고. 오우 무섭다. 아니 근데 애기들이요. 생기면 생길수록. 다 다르다는 게 너무 희한해요. 애들한테 그 재능을. 알아보셨어요. 얘는 무슨 재능이 있다.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. 왜냐하면. 그게 너무 힘든 거야. 발레도 가르쳐. 이것도 가르쳐. 저것도 가르쳐.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. 그럼요. 저도 잘은 모르지만. 그냥 제가 느낀 바로는.